영양제를 과다 복용하면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영양소는 체내에서 필요한 양만큼 흡수되고 나머지는 배출되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일부 영양소는 몸에 축적되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인 부작용 비타민어 부작용 간 손상, 두통, 어지럼증, 시력 저하, 탈모, 피부 건조, 살면, 지형성 비타민으로 과다 복용 시간에 축적되어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비타민 D 부작용 고칼슘혈증 혈액 내 칼슘 농도가 너무 높아짐 신장, 손상, 식욕부진, 구토, 체중 감소, 설명, 비타민 D가 과도하면 칼슘 흡수가 증가해 혈증 칼슘 농도가 높아지면서 신장과 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비타민 E 부작용, 출혈 위험 증가, 혈액 응고 장애, 설명, 혈액 응고를 방해해 출혈,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. 비타민 C 부작용, 소화 불량, 살사, 신장결석, 설명, 수용성 비타민이지만 과다 복용 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. 철분 부작용, 소화 불량, 변비, 매스꺼움, 간 손상, 설명, 철분은 과다 복용 시 간과 장기의 축적되어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칼슘 부작용, 신장결석, 변비, 소화 불량, 심혈관계 문제, 설명, 칼슘의 과다 복용은 신장에 부담을 주고 심혈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마그네슘 부작용, 설사, 복통, 저혈압, 심장 문제, 설명, 마그네슘이 과도하면 소화기 문제와 함께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일반적인 주의 사항 복용량 준수, 핵 영양제의 권장 복용량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권장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 복합 영양제 주의, 여러 영양제를 동시에 복용할 경우 특정 영양소가 과다 섭취될 수 있으므로 성분을 확인하고 중복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의사 상담, 특히 특정 질환은 앓고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영양제 복용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. 영양제는 필요할 때 적절히 복용하면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섭취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. 항상